머니투데이 허가기간 2달에서 1일 단축 셀틀 코로나 치료제 유럽 드론 배경은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네요 허가기간을 2달에서 하루를 단축했습니다 이런거 좋죠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입니다 이렇게 조금 팩트에 근거해서 기사를 써주는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님 감사합니다 렉투데이 임상 3상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임상 시행국가는 한국, 미국, 스페인 등 13개국이었고 경증, 중등증 환자 등 131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중증 환자 발생률은 위약근 대비 72% 감소 그 다음에 고위험군 증상 개선 시간은 위약근 대비 4.7일 이상 단축 이거는 우리 셀티론 투자자들이 임상 3상 데이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종 승인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 이후에 최종 사용 승인을 하면서 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유럽이 코로나19 겨울철을 맞이해서 확산세가 심장치 않죠 이제 렉퀴로라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직면한 유럽 의료현장에 구원투수로 투입된다 다만 앞으로 관건은 투약 편의성을 앞선 경구역 먹는 치료제의 도전이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에서 구원투수가 나와서 선발승이라든지 또는 선발승이 아니죠 야구에서 구원투수가 나와서 구원승을 거둘 때의 그 짜릿함 야구 팬들이라면 그 짜릿함을 잊을 수 없죠 셀티론 투자자들은 이 렉퀴로나의 유럽 승인이 구원투수가 나와서 역전 구원승을 하는 그런 제품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유럽도 지금 세계 최고의 규제 기관입니다 그런 EMA가 하루만에 승인 공고를 내린 것을 이 씨가 최종 승인을 내버렸죠 두 달을 하루로 단축한 겁니다 그만큼 이 렉퀴로나에 대한 약을 빨리 쓰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셀티론 투자들은 앞으로 향후 나올 유럽의 수출 계약금만 우리가 잘 팔로우업 하고 그 다음에 유럽 승인으로 인한 중동, 남미, 동남아시아 수출 이쪽도 유럽만큼만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 그만큼 부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유럽 플러스 알파의 국가에 꼭 수출이 될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또 지금 우리 경구형 치료제 나오잖아요 이 머크와 화이자 머크의 화이자의 경구형 치료현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는 효과가 그렇게 조금 좋지는 않아요 90% 정도밖에 경감이 안되죠 화이자의 팍스트로비드는 효과가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89% 경감 하지만 이 투약 기간과 먹는 양을 보면 5일간 30알에서 40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편의성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저는 60분간 한 번만 투약을 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저는 5일 동안 경구형 약을 30일에서 40알을 먹느니 한 번 정맥주사를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료진 입장에서는 머크나 화이자의 경구형 약을 투약을 하면 병원에서 오지 않고 자택에서 먹어도 되니까 사실 의료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맥주사를 맞는 게 훨씬 더 편의성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흡입형 지금 개발 중이죠 나중에는 한 3-4개월 후에는 이거에 대한 흡입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의 걱정은 이제 넣어두시고 즐거운 일을 밤 보내시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셀트리온의 수출 금액 그리고 올라가는 주가 가격만 보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봄! 오래된 바이밍